김효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2일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동시에 비난하며 강한 어조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의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북한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군의 도발이 더욱 명확히 분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복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한국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켰습니다. 김효정은 한국군을 깡패라고 비난하며 그들의 무분결한 주권 침해 행위는 극악무도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서울 정부의 만용이 한국 국민 전체의 파멸을 철회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서울이 자초한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체험해보아야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김효정은 우크라이나도 함께 비난하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미친 것들과 정신 나간 것들이라고 부르며 이들이 핵 보유국을 상대로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훈련을 받은 버릇 나쁜 개들이라고 표현하며 두 나라가 비슷한 패턴으로 핵 보유국들을 도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효정은 또한 한국이 무인기를 통해 북한 영토에 정치 선동물품을 뿌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21일에도 한국의 정치 선동물품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서울 정부의 행동이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발이라고 경고하며 앞으로의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한국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두고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비난이 더욱 강해지는 이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 한편 기상캐스터